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기! 아웃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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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イオンゲー 파이팅! 하이! 하이!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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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마지막 경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사실 이용재 선수가 10대 때 실제로 피터게이드 선수와 단식 경기에서 붙은 후에 져서 복식 선수로 바꿨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요. 반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오늘 경기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.